엄마가 해봐 이거를 머리카락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요즘 루다가 공주랑 뭐 이런 거에 빠지면서 메이크업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 메이크업을 좀 부탁을 해보려고 해요 이거부터 엄마 해줄 거야 어! 이거부터 하는 거 맞아 지금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입니다 엄마 좀 떨려, 루다야 왜? 루다가 엄마를 잘 해줄까, 과연 엄마 거울을 보지 않고 있을게 엄마 느낌이 이상해 뭔가 이 조그만 애기가 해주니까 루다 엄마가 맨날 맨날 이렇게 해주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야 아, 엄마가 루다 선쿠션 그렇게 발라주는 거 따라하는 거야? 두드리는 거 엄청 부드럽다 발톱은 안 했다 얼굴이 얼룩덜룩할 거 같은데 나? 응 봐도 돼? 안 돼, 지금 지금 안 돼? 응 알았어 자, 뭐부터 할 거야? 이거 그거부터 할 거야? 어, 쉐딩을 먼저 하시겠다네요 이게 화장을 할 일이 없잖아요 아기를 낳고 보다 보니까 엄마들 공감하실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것도 되게 많고 살 필요가 없거든요 가끔, 가끔 한 번 하는 것 때문에 또 사기에는 아까우니까 유통기한 지난 거 쓰고 있어요 피부가 썩든 말든 어, 이거 볼터치 아닌데 어디 터치야? 어디 터치야? 이거는 턱 라인 터치야 여기 요렇게 요렇게 여기 가늘어 보이라고 하는 건데 수염을 만들어 주는 거 같은데 이거는 요렇게 요, 루다야 여기를 이렇게 칠해 줘야지 얼굴이 작아 보여 어떡해 루다야, 다 했어 이거? 응 자, 이제 그 다음 뭐 해주고 싶어? 응 이번엔 이게 눈, 이게 여기 눈 칠하는 거야 이거 할 거야? 응 자 여기에 어떤 색깔을 한 번 어울릴까? 나는 반짝반짝이까지 예쁠 것 같아 어, 그래? 그래, 그거 해줘 와,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그래? 어? 뭐 줬어, 눈썹에 괜찮아 어, 집중한 거 봐 하당, 하당 이모 같아? 메이크업하는 이모? 그러네 애한테 일찍부터 화장하는 거 가르친다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엄마가 하는 거를 보면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터득을 하고 그리고 요즘 초등학생 때부터도 화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못하게 할 생각은 없어요 어차피 웃기지? 이거 어디다 낸 거야? 볼 응, 뭐가 떨어졌어? 루다가 원하는 시기보다는 최대한 늦춰주대 또래 친구들처럼 하고 싶어 한다면 이왕이면 저는 같이 가서 사주는 엄마가 되려고요 고마워 볼터치 이렇게 이렇게 빨갛게 볼이 발그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네 웃겨, 엄마? 너 해놓고 웃기니? 뭐야? 예쁘게 해주고 있는 거 맞아? 응 기대가 되고 설레고 떨리고 막 긴장되고 그러네 나도 떨릴 거 같아 3, 2, 3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했잖아 어 눈썹을 해주는 거야 마카롱? 아니야 이거는 마스카라? 마스카라 아니고 이거는 여기다 해주는 거야 눈썹 마스카라야 그걸로 여기를 착착착 칠해주는 거야 됐어? 아니 눈썹을 엄청 세워주는 거 같네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돼, 루다야 아직 할 게 많아 됐어 어 고마워 자 이제 눈썹도 색깔을 입혀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라인이야 이거 뭐예요? 여기를 그려주는 거야 어떤 색으로 할래? 이거 이 색깔로 할래? 응 이거 뭐지? 뭐 하는 거야?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여기에? 아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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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그래? 한 쪽만 한 거야? 됐어? 어우 눈을 찌를 것 같네 톡톡톡 그 다음에 루다가 알고 있는 마스카라를 바로 하겠어요 마스카라요? 네 마스카라 색깔이 너무 예쁘겠다 까만색인데 나 눈 뜰 수 있을까? 안돼 아 다 했다 다 했어? 너무 예쁘다 그래? 응 어제는 얼추 다 한 것 같아 루다야 이제는 말이지 입술만 해주면 됩니다 자 엄마가 여러 가지 색깔을 보여줄게요 자 여기서 어떤 색을 해주고 싶나요? 이거 어떤 거? 이거 가운데 거? 응 알았어 알았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러지니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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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요 급해 다 했어요 다 했어? 응 알았어 이거? 이거 맞아 떨려요 루다가 얼마나 엄마 예쁘게 해줬을까 기대됩니다 어머 너무 예쁘다 루다야 예뻐 전날 술 먹고 그냥 잔 얼굴이다 예쁘지 예뻐? 어 예뻐 근데 응 근데 전날 술 엄청 먹고 아침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냥 막 자다가 일어나는 얼굴이야 그치 마스카라 다 번지고 입술 다 번지고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네 생각보다 크게 안 번졌어 그치? 얼굴 작아 보이나요? 쉐딩을 엄청 하던데 엄마 너무 예쁘다 근데 가방까지 들면 너무 예쁘겠다 가방까지 들면 더 예쁠 것 같아? 근데 엄마 휴대폰 또 넣고 어 고마워 잊지 않고 챙겨줬네 어때? 예쁘다 예뻐? 고마워 응 어 정말 예쁜 거야 예쁜 거 맞아? 루다 얍 루다야 루다가 화장해 준 게 예뻐? 엄마가 엄마 얼굴 화장한 게 예뻐? 응 루다가 루다가 해준 게 더 예뻐? 응 엄마가 그럼 종종 부탁할게 응 핀까지 꽂으면 너무 예쁘겠다 어 루다가 꽂아줘 이렇게 내 핀으로도 꽂아야겠다 어 알았어 이렇게 루다 또래 친구들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고 이런 친구들한테 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요 재밌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으면 아빠 얼굴에도 한번 메이크업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루다가 어떤 핀을 골라서 저에게 꽂아주냐 보시고 안녕할게요 지금 엄마 얼굴에 이 화장에 어울리는 핀을 루다가 잘 골라줘봐 이거 다 어울릴 거 같아 그래 아이스크림 핀이다 아이스크림 핀이다 아이스크림 핀이 어울릴 거 같아? 알았어 꾹 눌러야지 안돼 됐다 엄마 너무 예쁘다 엄마 예뻐? 고마워 고마워